감사합니다. 유료 컨설팅 신청이 모두 마감 접수가 끝나서 아쉬운 마음에 지금 전화나 상담을 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제가 우리 강남 캠퍼스에서 하는 1대1 컨설팅, 입시 컨설팅 주로 고3, 고2 그리고 또 심지어 초등학생도 있지만 주로 고3 N수생들 때문에 지금 컨설팅이 모두 마감이 끝났어요 그래서 가장 인사이트가 있는 20년간의 검증된 입시 경험 여러분께 전달합니다. 지금 대치동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재수생이 상당히 늘어나고 또 N수생이 늘어나는데 핵심,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입시에서 망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빨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꼭 보시고 아 이것이 바로 입시 전략이구나. 따라오십시오 지금 강남의 N수생 특히 대치동을 중심으로 하는 과거 8학군이겠죠 강남의 N수생이 10년 전 2014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75% 정도 됐어요 최소값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75명이 재수삼수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은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50%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재수삼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최소값이에요 최소값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 지금 뭐하니 확실히 재수를 한다 이런 학생도 있지만 학교를 다니다가 반수한다 이런 거는 여기에 또 포함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 둘 중에 하나는 원하는 대학을 가는구나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가 그냥 대학에 어디 하나라도 걸쳐놓고 반수 또 군대 갔다 와서 뭐 3수 3반수 4반수 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핵심만 딱 말씀드리면 강남의 N수생이 75%에서 50%로 10년간에 이렇게 추락한 것 25%나 추락한 것 조사된 값이 이거는 경제력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해서 강남에도 돈이 줄어들고 있다 이 설문조사를 해보면 재수를 안 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물어보면 1위가 경제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기에 한 달에 최소 2, 300만 원씩 투자하고 할 여력이 없다 그거거든요 강남도 쉽게 말해서 돈이 없다 아셔야 되고 전체적으로 불황이니까 우리나라가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그래 그러면 나는 경제력도 힘들고 그다음에 우리 학생도 재수할 의지가 없고 3수까지 했는데 뭐 잘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돌다가 돌다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편입생이 급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걸 또 어디서 들어보겠습니까 자 우리 사회가 양극화된다 양극화 과거에는 여기 서연고 스카이 서성한, 이대, 중앙대, 경희대 이렇게 해서 인서울대학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그려지고 중산층, 중간계층이 있었다면 지금은 어떤 사회가 됐냐면 서연고 서성한 이런 좋은 대학 나온 학생들 이게 아주 적어져요 왜냐하면 강남에 N수생이 많아지고 경제력 때문에 재수를 못하고 삼수를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편입생만 증가하고 계속 돌고 돌고 그러니까 악순환의 반복이겠지 이렇게 되다 보니 이렇게 되다 보니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꼭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느냐 뭐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학력은 앞으로 학력은 이건 확실해요 학력은 그 사람의 자산이 됩니다 제가 이 말을 항상 강조하는데 이 말을 강조하는데 자 보세요 국적은 바꿀 수 있지만 국적은 바꿀 수 있지만 학적은 바꿀 수 없습니다 당신이 미국에 가서 미국 사람과 결혼해서 애를 낳고 미국 사람과 마이클, 제니 이렇게 같이 사랑하고 결혼해서 살다 보면 다문화 가정이 돼서 미국 국적 미국 시민권도 딸 수가 있겠죠 하지만 너가 어디 대학을 나왔느냐 이거는 못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력이퀄 자산인데 그 자산이라는 조금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단어에 구체화는 인적 네트워크예요 인적 네트워크 그러니까 인맥입니다 인맥 여러분 그 뭐 전세계적으로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좋은 아이비리그 대학 그 다음에 또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지금도 중국도 이제 수능시험 본다고 난리 났잖아요 중국에 뭐 북경대 이런 뭐 칭화대 좋은 대학 많잖아요 이런 데를 키를 쓰고 관련 이유는 뭐냐면 네트워크 때문이에요 인맥 그 이유는 사회가 양극화됐으니까 예전에는 한 다리 한 다리 건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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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노력해서 정상적으로 단계적으로 부하 명예를 가질 수 있는 뭐 그런 사회라면 지금은 끼리끼리 모여서 정말 잘난 사람들끼리 똑똑한 애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사회가 지금 이미 되었고요 과거보다 훨씬 더 그리고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는 극심해질 겁니다 극심해져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부동산 시장도 강남 빼놓고는 모두 전멸할 것이다 항상 저는 주장을 하는데요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최고의 최고의 부동산 그 다음에 최고의 대학 뭐 이런 거 빼고는 모두 전멸이에요 이게 양극화 사회의 특징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를 꼭 좋은 학력 좋은 자산 좋은 네트워크를 만들어주고 싶다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빨리 말씀을 드리면 제 설명의 핵심이 끝납니다 이게 큰 대전제예요 대이론입니다 큰 개념이에요 이것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따라왔죠 그러면 수시 포기 수시 방관도 아니야 수시를 포기하면 N수가 확정된다 이거 공식을 꼭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 대학을 못 가는 이유는 수시를 방관하고 포기했기 때문에 대부분 못 가는 거예요 정시로 대학 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영어 점수 수학 점수 국어 점수를 올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대학을 가느냐 원하는 대학 그랬다면 강남 재수생이 이렇게 75%에서 50% 사이로 이렇게 급증할 이런 상황이 나타나겠느냐 이걸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해답을 제시합니다 학종을 원래 준비하는 게 맞아요 학종을 하지만 사람마다 세특이나 봉사활동 여러 가지 활동 이런 걸 원래부터 싫어해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해 코로나도 그런 영향을 줬죠 그것을 영향을 줬다기보다는 코로나가 검증해줬죠 비대면 사회가 자신한테 잘 맞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증명해줬죠 그러니까 학종이 안 되는 것을 안다면 우리 아이가 또 만약에 저학년이시라면 학종 학종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아이라면 논술에 올인하면서 플러스 수능 최저를 두 개에서 세 개만 맞추고 명문대에 진학하는 방법으로 무조건 올인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전체적인 이 큰 흐름 이 큰 흐름을 여러분이 꼭 이 사진도 우리 또 회원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니까 꼭 보시고 반드시 이런 여러분의 자녀가 N수생이 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이상 자세히 문의 문의 문의